오, 기대되는데?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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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땡큐. 오, 고급지다. 우와, 여기 진짜 가고 싶은데. 유명인들이 다 왔다 갔더라고요. 우와, 최고죠, 여기는. 아, 좋다. 이리 와봐요. 우와, 진짜. 그건 뭐야. 이 두바이에서 이런 뷰를. 오!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야. 물론 높은 곳에서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약간. 오빠, 여기 너무 예쁘다. 와, 드라이브 다 보이게. 와, 드라이브 다 보이게. 오, 너무 멋있다. 와, 여기 뷰까지 멋있어. 오, 오빠, 오빠, 이거 봐. 와, 진짜 예쁘다. 자, 여기 사람이 없지? 제가 통째로 빌렸어요. 통째로. 진짜? 진짜요? 그러니까 뭐 통째로 빌린 건 아닐 테고. 시간대를 없는 시간대를 찾았지. 아, 다 챙겨줘. 아, 다 챙겨줘. 왜 빚는 거야, 이거. 아, 빌렸다고 하지. 10년, 10년 만에 우리 또. 아유, 감사합니다. 알아보고 쳐라. 네. 아, 오빠. 네. 오랜만에 찐 웃겼어. 퍼포먼스, 퍼포먼스. 네. 워크, 땡큐. 오더. 미리 다 준비해놨을 텐데. 아, 정말요? 선오더 된 걸로 다 나오는 거예요. 아, 뭔가 코스로 나오는구나. 내가 잠깐 허리벨트를 아까 내가 하나 풀렀어. 이 음식에 대한 자료심을 안 하냐. 그러겠네. 오빠, 오빠도 매트 하나 풀러. 벌써 나와, 벌써. 이게 식전 음식으로 시작되는 스타트인가 봐요. 아우, 기대된다. 솔트베 레스토랑을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은데. 재미있네요. 와, 나 진짜 여기 가보고 싶었는데. 진짜 대박이다. 고기 초밥. 오, 맛있겠다. 우와, 우와. 염소 치즈 샐러드. 크런치 치즈. 우와, 카르파치오. 오, 뭐야? 무슨 소리야? 잠깐만, 뭘 때리네요? 오, 신기하다. 오, 그냥 부셔도 되는데. 네. 와. 오믈렛처럼 말고 계세요. 어? 아, 말아줘요? 말아줘요, 앞에서? 아, 고기예요? 아, 고기예요? 진짜 오빠,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이긴 하다. 가지런히 손이 모으고 있어요. 어떻게 해? 자, 이제 첫 비주얼부터가 다르지? 오. 진심 음식 앞에서 행복한 표정이 나온다. 오, 유진 씨 너무 좋아한다. 찐으로 좋아한다. 저 고기가 기가 막혀. 오, 정말. 기다려. 오, 잘 먹네요. 오, 잘 먹네요. 어때요? 아, 설명 좀 해. 너무 궁금해. 맛있다. 아, 이걸 마을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설명해줘. 먹을 나라이. 아, 너무 맛있어서. 아, 설명 좀 해. 너무 궁금해. 뭐야, 서양식 육회요리 라고 해야 돼? 아, 육회요리. 너무 맛있다. 생고기를 이렇게 올리브오일에 발사믹에 치즈에 이렇게 먹을 생각을 해,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잖아. 너무 맛있는데? 아, 먹어보고 싶다. 와, 잘 먹는다. 아유, 잘 드신다. 이야, 복스럽게 잘 드신다. 아, 이거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이게. 에피타이저입니다. 맛있게 많이 드세요. 아유, 이뻐 이뻐한다. 스타터니까. 갈수록 세져, 갈수록.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렸던 그 셰프가 나오나? 진짜? 진짜 나오는 거야? 이번에는 되게 심플하게 고기 한 너희가 나왔어. 자, 여기서는 무엇이 나올까? 오, 되게 뭔가 진짜 심플하네요. 네. 되게 두껍다. 사우트베이라고 써있어. 이야. 안녕하세요. 오, 와우. 오, 와우. 아, 되게 귀여우신데요? 파포먼스가 승내집니다. 와, 파포먼스가? 파포먼스가? 저기는 그냥은 안 잘라. 저기는 그냥은 안 잘라. 얼마나 고기가 신선하냐면. 어머, 어머. 부드럽다. 약간 참치 다닭이 같아. 오. 오. 아, 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가자. 또 뭐가 온다. 어, 뭐야? 어? 또 뭐 하려고? 뭐 하시려고? 아, 이거.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이거 핫 플레이트구나. 그래서 제가 뭐예요? 접수 위에 그냥 뽑아. 비버터? 비버터? 이거. 이것도 SNS에서 핫해요. 특히 유명한 비버터라고 있어. 그거를 오히려 같이 해서. 아, 소금인 것 같아. 오, 바로 우리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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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여기다 그냥 구워버리는 거예요. 우와! 이야. 대박인데? 와, 대박이다. 와. 야, 이거 진짜. 아. 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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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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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소금, 소금. 소금 쉬워요. 오. 우와. 우와, 멋있어. 이야. 하하하하. 남았다. 이야, 나왔다. 야, 나왔다. 야, 나왔다. 팔꿈치에서 떨어지는 소금. 팔꿈치 쉬워. 근데 이래야 소금이 커지는데요. 그렇지. 와우. 한 번에 퍼진다. 아... 나 따라하고 싶어. 어, 이거 뭐야? 와우. 아, 이거 빵이랑 이렇게. 아, 빵이랑 이렇게. 아니, 신기하게 빵을 중간에 넣어서 주네?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 신기하게 오히려 빵을 중간에 싸고 고기를 양쪽에 싸서 먹더라고요. 빵을 중간에. 진짜 맛있겠다. 접시를 이제 온다. 온다. 땡큐. 먹어보자. 오빠 오늘 이거 잘 선택한 거 같지 않아? 진짜 그 초이스. 잘했어. 칭찬해요. 10주년을 잘 넘기는 건데.